메스웍스가 매트랩 X4 2024 코리아 기자 간담회에서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위한 모델 기반 설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표를 담당한 아론 멀퍼 메스웍스 디렉터는 모델 기반 개발이 디지털 엔지니어링의 핵심이라며 최근 자율주행, 커넥티비키, 전동화에서 가장 빨리 적용되고 있다며 엔지니어들이 점차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에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업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엔지니어가 투입되는데 이들의 지식 및 사용 도구가 모두 달라 통합 설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모델 기반 개발은 상위 레벨에서 모델을 가지고 가상의 플랫폼으로 시스템을 검증하는 것으로 시뮬링크에서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고 메스웍스는 모델 기반 개발을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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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